강강술래 이제 강강술래 한번 배워볼까요? 이거는 중중머리로 조금 빠른 듯한 중중머리로 쳐도 되고 자진머리로도 쳐도 되는 거예요 자 배워볼게요 강강술래 이거는 해남 강강술래예요 시작 강강술래 미리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끌고 올라가죠 강강술래 시작 강강술래 이거는 먹이고 받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선창을 해주면 전체 군무를 하는 그 팀은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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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술래 강강 Div 강강강술래 강강강강수래 강강강강중 어른님만 따라간다 어른님만 따라간다 거기까지 하고 점사분음표에 6박자 되어 있는 것은 진양조예요 굉장히 길어 그래서 생략표시를 해 놓으세요 과로를 해 놓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되어 있는 강강술래 제일 밑단에 보면 강강술래 나오죠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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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막내따라 따라 따라 막내따라 강가항술래 애기잠 자고 곱게 커라 강가항술래 오동나무빛장동에 강강술래 가진 창석을 걸어주마 강강술래 강강술래 뛰어보세요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요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요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요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요 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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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육신 육신 그렇죠, 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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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 보세요 육신 육신 뛰어나 보세요 강강 술래 높은 마당이 집어넣고 강가한 마당이 짚어놔지고 강가한 술래 짚은 마당이 높어지게 강가한 술래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시작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강강 술래 좋대 사람 보기나 좋게 강강 술래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면 강강 술래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강강 술래 강강 술래 9월 6월 7월 100중 강강 술래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강 술래 강강 술래 9월 추석이 4.生기 오구 남색 놀아라 육사 직사 소실이가 내려온다 소실이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이야 내 젓가락 천나무 초이야 내 젓가락 초이야 내리지 말고 천나무 초이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개골이 개골천 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개골이 개골천 방주가 내 왕개골 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왕개골은 엉엉엉 엉엉 엉엉 낭 엉엉 어라디오 낭 엉엉 낭 엉엉 어라디오 삼대독자의 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네 병이 날까 수심이네 개골이는 보다 잠자 개골이는 보다 잠자 개골이는 보다 잠자 와들 껴야 진대 데려 먹일라 잡았네 데려 먹일라 잡았네 데려 먹일라 잡았네 데려 먹일라 잡았네 오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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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공 오라디오 윗동산 구멍나무에 가마구집을 지었네 석자치 거동을 봐라 쇠망치 손에다 들고 눈만이 꿈쩍이 잘 논다 눈만이 꿈쩍이 눈만이 꿈쩍이 잘 논다 눈만이 꿈쩍이 잘 논다 엉엉엉엉엉 낭엉엉엉 라디언 지장쌀 정절편 지장쌀 정절편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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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려 하지 말고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앞몬 오기만 기다려 보이게 떡 채개떡 해놓고 며느리 오기만 기다려 enos 잡몬 오기만 기다려 사우 오기만 기다려 사우 오기만 기다려 엉엉엉 엉엉 낭옹어라디언 낭옹어라디언 냉두나무 밑에 병아리 한 쌍을 놓았네 아이고야 우집총각 밥반찬이 되었네 독수리밥이 되었네 엉엉엉 낭옹어라디언 낭옹어라디언 장가항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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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청어영짤 정청청어영짤 유도군산청어영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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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같은 가락을 몇 번 만날까? 한 서래번 반복합시다. 청청청 허영짜 청청청 허영짜 이도군산 청어영자 어디 꼴찌 왕가 장자 장자 꼴찌 왕세 박가리 가세 박가리 가세 자 한 번만 더 그리고 또 틀린 가사 있으면 말해줘 강강술래 시작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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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근육근 유자나무 강강술래 백년새가 앉아오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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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세소리 해껏 많은 처세소리 해껏 많은 소리 끌어내리지 말고 이거는 그냥 처세소리 해껏 많은 시작 처세소리 해껏 많은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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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님이 되고 본께 박신님이 되고 본께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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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님만 따라간다 어른님만 따라간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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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막내따라 따라 따라 막내따라 따라 따라 막내따라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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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잠자고 곱게 커라 애기 잠자고 곱게 커라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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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 나무 밀장동에 강강술래 받은 창석을 걸어주마 강강술래 강강술래 뛰어보세요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억신 억신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높은 마당이 짚어놔지고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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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면 강강술래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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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강술래 강강강술래 강강강술래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솔나무 초이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개골이 개골천 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피나리 방죽을 더듬어 개골이 개골천 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피나리 방죽을 더듬어 엉엉엉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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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엉 어라디언 삼대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네 개골이 날까 수심이네 개골이는 보다 잠자 개골이는 보다 잠자 왕들 껴야진대 왕들 껴야진대 대려 먹일라 잡았네 대려 먹일라 잡았네 대려 먹일라 잡았네 대려 먹일라 잡았네 대려 먹일라 대려 먹일라 잡았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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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엉 어라디언 양엉 어라디언 양엉 어라디언 뒷동산 코목나무에 뒷동산 코목나무에 가마구집을 지었네 가마구집을 지었네 석자치 거동을 봐라 석자치 거동을 봐라 쇠망치 손에다 들고 쇠망치 손에다 들고 눈만이 껌쩍이 잘 논다 눈만이 껌쩍이 잘 논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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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엉 어라디언 양엉 어라디언 양엉 엉 엉엉 엉엉 엉 양재 wraps 양배 nee 땅, 엉, 어라디언 냉두나무 빛에 병아리 한 쌍을 놓았네 아이고야 우찔 총각 반찬이 되었네 목수리밥이 되었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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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강, 엉, 어라디언 강, 강, 술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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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짠 유도군 산청, 어, 영, 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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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짠 유도군 산청, 어, 영, 짠 청, 청, 어, 영, 짠 유도군 산청, 어, 영, 짠 유도군 산청, 어, 영, 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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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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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짠 유도군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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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짠 어디 꼴치완가 장자 장자 꼴치와세 박가리가생! 아니야 아니야 전체적으로 참 잘했어 참 재밌어 자 이 약보를 보셔요 이 약보를 보시면 이 약보를 보시면 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조는 A플랫 그러니까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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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쪽 내림 가장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A플랫으로 되어 있어요 A플랫이 그러니까 거기가 도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라는 파가 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F가 라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기 뭐야 강강술래가 이게 남도 소리니까 결국은 이것도 계면으로 봐야 돼 계면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미라 토시라 미미라 토시라 이렇게 전형적인 전형적인 저기 우리 기본 그러니까 여기 원형질이에요 원형질 남도 미녀의 원형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희요 요나 유희요나 노동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저기 뭐 그런 저기 뭐야 아주 저기 토속적이면서도 원시적이라면 원시적인 이런 형태의 노래들에 우리 남도 미녀 원형질이 있는 거예요 슬픈 감정을 갖고 하면 얼마든지 슬퍼 이게 느리게 빼면 왜냐면 음이 그렇게 돼 있잖아 강강술래 이렇게 하면 슬퍼 근데 밝게 하면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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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신나게 했을 뿐이지만 원래 느리게 빼면 이게 기본적으로 계면이라고 슬퍼 그렇게 하고 우리 원형질이 다 있어 요런 악보 형태에 익숙해지면 우리 남도 미녀나 판소리 악보를 잘 보게 돼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이런 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 있고 조금 복잡할 뿐이야 이게 가장 원형 형태예요 이런 거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이걸 이렇게 음보로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야 이건 브루테니커에 브루테니커판에 있는 거를 거기에 있는 강강술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 지도교수였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백대웅 교수님이 이걸 체보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내 지도교수 선생님이라서 내가 이거를 체보를 한 거예요 아니 저 체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제가 잘 존경하고 믿으니까 그래서 체보가 잘 되어 있는 체보니까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셔요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다른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거 교제 작업을 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런 형태로 드릴 거니까 악보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원형질이니까 보셔요 브리테니카에서는 해남 강강술래요 해남 강강술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해남 해남이죠 해남분이 계시니까 알 거야 국가 무효 문화적으로 지정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다 이거를 한대요 해남 분들은 진희씨 엄마도 집에 가서 엄마 그랬더니 엄마 이거 다 하시더래요 너무나 입에 딱딱 붙어가지고 그냥 막 하시더래요 읊으시더래요 막 그냥 막 자동으로 나오신데 그쪽 엄마들은 다 이게 처음에는 천천히 여기 지금 천천히 소리가 여기 있어 슬로가 근데 그게 진양조로 어려워서 내가 건너뛰 거야 나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따가 이거 익숙해지면 쉬운 거 하고 요거를 하자 이말이야 그래서 안 한 거야 슬프지 요놈은 느리면 슬퍼져 이게 자 그러면은 또 갑시다 이제 소리를 가야지 또 그 차례 그 다음 일에 또 그 날 또那個 좀 더 이따가 이렇게 그 날 서 이 ramento 절이